쇼투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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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전복이에요 전복 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고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희해 아 착해 네 이리와 재팟 그럼 얘가 이리로 웃겨 놔둬요. 근데 왼쪽 이름이 그대로 있어야 돼, 이 다리가. 그렇지. 이 다리가 오른쪽으로 잡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가도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네, 봐주세요. 더 일찍 출발해야 돼. 아니, 일단 하고. 일단 해보자. 잠시만요. 네. 전력질주해야 될 것 같은데. 전력질주해. 전력질주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됐다. Catch the fire. 됐다. 네. 이제 이렇게 딱 배너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앨범 찾기 때는 제가 주황, 제가 팬분들은 자몽색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주황색이었는데 또 뮤비 찍을 때는 약간 노란... 빛이 도는 노란색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핑크빛 도는 은발이 됐습니다. 예쁘신 거요? 네. 이번 저희 이제 캡쳐드 플래그 하면서 또 저희가 방송에서 또 이렇게 예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삐삐 분들 어깨 많이 올라가 주세요. 안녕. 발매까지 지금 10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떨려요.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떨리고 앨범들 트레일리스트 약간 떨리고 주변 반응들도 궁금하고 갈비탕이에요.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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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로이 씨 1월 30일 날 저희 전업 쇼케이스가 있는데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로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샵을 들렀다 가기 때문에 샵을 갔어요. 샵을 갔다 왔는데 약간 공연장이랑 뭐 약간 환경이 로이 씨는 약간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이거 같다고 해서 네. 결국에는 로이 섭외가 불만이 됐고요. 아쉬워요. 설날 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날 때 내려가서 너 형 잘하고 올게 오직하지 마 카페인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야? 귀여운 고양이 같은 토끼 같은 대집인가? 와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음 따뜻한 대집인가 봐요. 너무 맛있다. 아유 뭐 이렇게 또 많이 보내고 있어 삼계탕인가 봐요. 어떡해 이거 이따가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로 들어와 있냐 봐요. 그런가? 천인가봐요. 랍스턴가? 엄청 커요. 랍스턴 것 같아요. 랍스터리 잘 먹을게요. 베피들 매번 이렇게 보내주고 아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저희 일에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분 남았어요. 여러분 1분 남았어요. 5번 발매 59분 59분 거기 있으니까 뭐라고요? I'm very nervous 어? 여성씨! 옆에서 노소리 지을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 있어? 배너! 배너 어디 있어? 아아아악 기분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이번에 발매했는데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빠른 시민에 컴백도 하고 떴어요 캡쳐 mondo가 떴어요 너무 이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야 러브 콤백 축하해 축하해요 우우우우 네 네. 떴어요, 떴어. 이제 연습할 때 이걸 틀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간 느낌 이상하다. 비 마일로 또 한 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트 들었어? 애플뮤직 하트 없어요. 오, 좋다. 좀 전에 노래가 나왔는데 삐삐 여러분들, 제가 버블로 라이브 할 때 진짜 뇌가 뽑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진짜 진짜로? 굉장합니다. 이번에 진짜 초고음 발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따가 올라가기 전에 진짜 각오하고 올라가려고요. 열심히 한 번 쏟아붓겠습니다, 쇼케이스에서. 파이팅! 아, 덱팟 뮤비랑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젖은 머리, 웨트 헤어처럼 이렇게 연출해봤고 또 이렇게 헤어 피스를 붙여가지고 좀 기장감을 조금 더 있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의상은 이제 자켓 때 찍었던 의상인데 조금 바뀌었어요. 바지랑 신발이 조금 바뀌었고요. 신발이 좀 군화 같은 게 춤추기 때도 많이 불편해서 좀 이거 같은 비슷한 걸 신으면 어떻겠냐 해서 좀 이렇게 신었고 바지도 이걸 제가 바꿔달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해서 이제 바지도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요.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컨셉은 요염 섹시 고양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네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랑한다고요. 안녕. 둘, 셋! 비빔패래! 안녕하세요. 베나입니다. 저희 앨범 먼저 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해요. 이거 이따 읽어볼게요. 아, 네.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악필이어서. 아니야, 그렇지. 너무 예쁜데 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요. 네. 여러분, 이제 쇼케이스 20분 전입니다. 20분 전이라고요. 20분 전이라고요. 약간 좀 오늘 제가 드디어 원하던 컨셉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다 더 마음에 들어요. 렌즈도 팬분들이 오드아이로 보셨던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다른데 있어서 따로따로 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20분 남은 쯤은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쇼케이스 시작 1분 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충분히 된 상태고 이 생방송을 무대에 가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에 맛있어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도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레이러댐! 안녕하세요 그레이러댐! 예! 아주 너무 귀엽다 아쉽습니다! 4번 썰킴 맞나고 확실한가요? 세일께 음이 있게 해 좋아 좋아 들어보셨잖아요 아아 아니 잭팟이 노래 제목인데 한 번이라고요? 네 정답이에요 진짜? 예 아니에요 몇 번에 팍 한 번씩 выполig 잘생겼어! 보자마자 이거밖에 사실 진짜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안 들어와가지고 박성독 잘생겼다! 이런 거는 포트가 막 150으로 보이죠? 아하하하! 그러니깐요! 어우 잘해! 되게 수줍하다가 눈척 맞아! 영준아 배너의 드림에서 했던 화난 야채 한번만! 아 밥버리 다! 어우... 혜비야! 너는 세금 덜 내는 것 같더라? 오?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별세 민연아사고 아하하하!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다섯 글자로 나에게 삐삐한 릴레이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우리 태훈씨부터 영원한 사랑 옆자리 넌꺼 아 가라고 저는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 이거 진짜 우리 기다려주는 거 대박인거 같아 엄청난 고양이기 때문에 삐삐는 나에게 아가라고요 내 삶의 전부 그런 거 좋고 같습니다 오늘 약간 성국씨 느낌이 아니라 담백하면서 귀여운 느낌인데 어 담백이 아 진짜 제 퍼티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게 시작이니까 다치지 말고 끝까지 한 번 추억 추억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잭팟 터트려야 되잖아요 아프지 말고 계속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또 오래오래 자주보는 그런 이번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야망있는 꿈을 크게 가지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요 우리 함께 멋진 무대에서 멋있게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잭팟 첫 무대였잖아요 진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는데 우리 PPL 어른들이 또 응원법을 그새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살짝살짝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힘 받고서 오늘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또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PPL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또 컴백 활동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자 하면 여러분 질서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할까요? 네! 바로 가자 준비했어요 레츠고 3 3 3 This was soaste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편안했습니다ฉ thios 감사합니다 쇼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진짜 엄청 긴장을 많이 해서 오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삐삐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조금 싹 풀리더라고요.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일단 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제 것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봐주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눈을 위에 있으면서 계속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연어가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 이제 음방 활동 곧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대를 하면서 제 팬분들 얼굴을 봤는데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저희 컴백을 또.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맞아, 맞아. 네, 그 모습을 저희가 보니까 더 힘이 났고 더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앞으로의 활동 진짜 많이 지켜보세요. 우리 MC 봐주신 슬기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MC 너무 잘 봐주셔서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재팟 보여드렸는데 일단 너무 재밌어서 네,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 다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다시 배우고 사십시오. 같이 깃발 꽂으러 갑시다. 네, 앞으로 음방 활동에서 저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브랜드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